백스윙을 했을 때에 요즘 A스윙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다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A스윙으로 전환을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샤프트를 백스윙 탑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나와서 선수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어차피 다운 승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빙그르르 돌아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오면 되니까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백스윙의 탑을 이렇게 크로스로 주지 않고 이렇게 라인에 맞추거나 어떤 선수는 약간 레이오프에 가깝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설지오 갈시아 같은 선수이죠. 그 선수는 레이오프에 가깝도록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데이비드 리르베럴이라는 교수가가 유명한 교수가입니다. 알터네리브 스윙이라고 해서 A스윙이라고 했죠. 알터네리브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 스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제 생각에도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롯에 들어오긴 와야 되는데 아마추어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 꺾어 들어가서 돌려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버리라는 거죠. 이쪽에서 내리면 이게 슬롯을 못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그분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어떻게 해서 백스윙의 탑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 내려와서 이 슬롯을 탈 때에 슬롯이 타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그 중점적인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다운송에서 내려올 때 포커스가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은데 이게 원활하게 슬롯을 탈 수 있는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어가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다운송에서 내려올 때에 너무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다가 이 모양이 나오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장재식 프로도 아까 보니까 거의 한 이 정도 스퀘어에서 스퀘어 포지션에서 들어오는 스타일인데 이게 크로스로 있다가 만약에 들어오는 스윙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할 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희하고 똑같이 슬롯이 똑같이 잡혔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헤드가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성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션은 정지 모션을 찍으면 같은데 이 클럽헤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관성 때문에 클럽헤드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이것이 생기게 되면은 슬롯을 제대로 태운 게 아닌 게 됩니다. 크로스를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이렇게 관성 때문에 클럽헤드가 떨어지는 것만 없다면은 클럽헤드가 샤프트가 사실 크로스가 되든 똑바로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스윙을 되게 잘 보신 게요. 저는 항상 스윙을 할 때요. 미스가 나면 이렇게 A스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뒤로 쳐져서 내려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윙을 제 스윙을 점검을 할 때 항상 탑에서는 이렇게 A스윙이 안 되게끔 저는 노력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장재식 프로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도 좀 비슷한 게 많고 저도 사실 이렇게 크로스가 스윙을 하다가 제가 거의 연습할 시간도 저희가 잘 없다 보니까 가끔씩 그래도 보여주려면 스윙을 몇 번 해보면 갑자기 크로스가 살짝 걸리기 시작하면요. 제가 볼을 아무데나 때려요. 이게 슬롯을 잘 못 가지고 오는 겁니다. 슬롯이 자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이걸 돌려들어온다든지 제가 어떤 보상 동작을 취해서 좀 엎어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모션을 자꾸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시다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크로스하는 것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백스윙 탑에서 스퀘어이거나 직각이거나 약간 레이오프의 동작이 있는 것이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어차피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본인이 이 슬롯을 잘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